7번을 최민경의 T-Shot 오, 네, 들어왔어요 다행이에요 최민경선 손을 미스샷들이 운이 따르고 있어요 네 들어오는 게 아마 지상으로 보이지 않을 네, 최민경 선수 공이 경기 위원을 부르고 있는데 아파트 도로 옆 러프에 떨어졌고요 이 위치에서 어떨까요? 이 위치에서 이렇게 기참을 할 수 있어요. 홀과 바깥지 않게 그러니까 위치에선 스푼을 이용해볼게요. 이제 두번째 샷 이어가겠습니다. 이제 두번째 샷 이어가겠습니다. 그린 앞까지 보냈고요. 최민경 선수도 어프로치 샷입니다. 굉장히 컸는데요. 지금은 좀 강하게 맞았죠. 선수 중에 한명입니다. 막아내야 하는데요. 좀 까다로운 파포팅인데요. 1승이 있었죠. 최민경은 보기펀. 이 보기로 선두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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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